2월 1일 미국 동부 표준시간 기준 오전 2시 21분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에피섬 해저화산 대폭발을 한 지 3일 후인 2월 3일 중국수천성 루딩연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역시 3일 후인 2월 6일에는 터키에서 규모 7, 8회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누아투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 부여파가 서쪽의 중국수천성에서 다시 터키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터키드 지진 이틀 후인 2월 8일과 14일에는 일본 규슈 사쿠라지마가 대폭발을 하면서 다시 동과 서의 균형을 맞추는 화산폭발이 발생을 하였고 이번에는 규슈 호쿠오카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 경남 거제 김해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도 지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한국 경주 싱크홀이 발견이 되었고 고흥에서 연속 지진이 오늘 2월 24일에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경주 싱크홀과 고흥의 연속 지진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후 후지산의 폭발 징후가 관측이 되었으며 2월 22일에는 대만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2월 23일에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고 인근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일 시작된 바누아토 해저화산 대폭발이 오늘 2월 24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규모 6.3 강진까지 마치 누군가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씩 서서히 일본을 향해서 다가오는 대지진의 그림자들. 이런 가운데 조용히 일본 규슈 남부 수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전인 2월 20일에는 6번 폭발을 하였고 21일에는 10번 폭발, 22일에도 2번의 폭발을 하면서 3일간 18번의 폭발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5일 동안 25번 이상의 폭발이 규슈 남부 수와노세지마 화산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화 레벨을 2에서 3으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수와노세지마에서 1000번 가까운 폭발이 발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의 후쿠시마에서 규모 7.3과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슈 화산 폭발로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스미 요시유키, 일본 고베델 명예교수의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스미 교수팀은 인구가 많은 규슈 중부에 2만 8천년 전 일어난 아이라 단자와 같은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경우의 피해를 산출한 연구결과를 내놨으며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슈에서 이런 규모의 분화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규슈 전역이 2시간 안에 화재류와 화산재에 뒤덮이게 되며 이로 인해 70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하루 안에 4천만 명이 화산재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결과 1억 2천만 명이 아사 등 생활 불능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